아직 안 떴나? 빨리 털어 항상 힘드시니? 미안해, 이거 사랑해, 칭찬 가보 안 떠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아니야 빨리 떠라 안 떠 7시로 기다리신 두 개다 분들 미안해요, 저희가 안 보이시네요 이거는 됐다 이거는 여기 얘는 왜 안 되지? 이거는 인터넷의 문제야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 잘 보이시겠죠? 보이시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송이 기호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일단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에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어 기다려던 건 제가 잡고 봤을 때 여기 와이파이가 얘가 잘못 연결된 거 그러면 얘기하고 있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결해봤는데 저희 왔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 뭐하고 계셨나요? 밥 밥 지금 7시니까 그러면 밥 먹으면서 보면 되겠네 좋다 약간 디네파리? 같은 느낌으로 식사하시면서 저희의 노래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댓글이 아닐까?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 오, 알겠구네 It's loading 잘 되겠죠? 저희만 잘 보이시면 되죠 제시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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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녁 저메추 저시간이니까 저 저녁시간이니까 어, 낙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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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 어, 오늘은 네 쪽갈비였다 나 지은이가 쪽갈비 쪽갈비 얼마 전에 멤버들이 쪽갈비를 먹었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쪽갈비 비싸 자기계발 공부 많이 했어요 잘했네요 자기계발 공부 너무 필요하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요 잘 보여, 잘 보여 좋아 응, 잘 보여, 괜찮아요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송이디의 브이비 와버렸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여러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을 거랍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되지? 머리가 계속 떠있어 머리가 자, 됐어 머리 신경 쓰여서 오케이 그래서 보고 있었어 이게 머리가 기니까 흔히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얼굴이 이러고 있을게 어디, 어디 여기 아 아 아 하나 일어났네 둘 둘 둘 둘 셋 셋 둘 둘 둘 셋 둘 셋 넋 몰라 나 지금 사실 경우가 됐어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도요 활동 끝나면 바로 와야지 와야지 했는데 맞아요 타이밍을 보다가 보다가 계속 밀리다가 오늘날 텐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사실은 저는 월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안 좋아했던 게 학생 때 지금은 사실 상관없는데 일요일은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이미 오늘 하루, 어제와 오늘 하루가 이미 이 달콤한 주말이 끝나버렸고 일주일을 달려야 될 그 심정이 자고 일어나면 달려야 될 그 심정이 너무 슬펐어요 그 개그 콘서트 보면서 딱 끝날 때? 네 이제 곧 자러 가야 돼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 느낌이야 요즘 친구들 요즘 친구들 요즘 친구들 아예 어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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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박 웃기다 답박 그거잖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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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대박 좋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을 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곡을 한 소절 좀 뽑아야죠 그래요 뭐부터 하실래요? 뭐부터 하죠? 같이 할까요? 같이 하나부터 할까요? 그래요 뭐 붙을래요? 맨 위는 거 붙을래요? 맨 위는 거 붙을래요? 좋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물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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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뒤에 다 붙여도 된다면 냉장고 어쩔 냉장고 어쩔 핸드폰 어쩔 린지 어쩔 쪽갈비 어쩔 쪽갈비 어쩔 쪽갈비 좋은데? 어쩌라고 쪽갈비나 먹었죠 어쩌라고 TV나 먹었죠 이런거에요 그쵸 어쩌라고 쪽갈비나 먹었죠 그쵸 그쵸 나야 좋지 좋습니다 자 뭘까요? 두 사람입니다 누구 문제였다 송시영 응? 그 얘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잠깐만요 너부터요? 안 맞아 오케이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하늘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누가 안으면 차할듯 화려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아직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상처에 있는 마음은 상처에 있는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줘 그늘을 드리워줘 기억해줘 기억해줘 아피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망개만 보여주고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헤어주리 사랑이라는 노래 예스 오시윤 선배님 인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보시던 그날의 세상은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깜깜한 길을 잃고 있는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니까 모든 날 무지개 천거에 우리가 찾던 곳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게 그보다 더 소중한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주고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흐나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게 다시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질게 서툴고 부족하지만 어제까지 난 곁에 있을게 그 모진밤 보다신노라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네 다시 저거 제가 한번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다시 내리자 지금 그 사람 정리 받았어 정리 받았어 정리 받았어 약간 처음 시작은 좀 힐링 되게 여러분 맞아, 조금 잔잔하게 근데 네? 나는 오늘 조금 그냥 잔잔한 분위기로 말할 것 같아 맞아, 근데 원래 일요일이니까 좀 칼밍하게 좀 힐링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다음 오는 일주일이 좀 행복하게 네 맞아 왜? Bad habits 아오 Bad habits My bad habits Sing to me I need to do 너무 잘 나왔는데 아오 일단 그 잘 찍어주실 걸 장소도 너무 좋은데 해주시고 웨이버처럼 주변에 막 웃으시던데요 저요? 아 그쵸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어서 뭐 할까요? 가면 바비고 이기는 사람 뒤에 이기는 사람이 고르기 오케이 바위바위보 동건이 형부터 하시죠 나 뭐 한나 뭐 한나 뭐 한나 고마요? 네 제가 그동안 읽고 있을게요 고맙고 왔어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봐 네 맛있겠다 먹을래? 아니 감사합니다 없었어 제롬이가 밥 먹을 거냐고 이러고 와서 예스 형 먹어요 응 저는 그래서 먹어야지 오늘 이렇게 오늘 되게 긴장돼 긴장돼 근데 뭔가 이게 첫 10분이 제일 긴장돼 맞아 하다 보면 아이고 하다 보면 또 괜찮아 첫 10분이 제일 진짜 잘하고 싶어 제가 제가 위험한 그걸 해볼게요 도전? 도전 그게 뭐야? 도전은 아닌데 아니 엄마나 아이돌 갔었잖아요 너 없었구나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아쉬웠어 서현 선배님이 이다리다를 부르잖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 잘 모르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근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일단 오케이 레츠고 노래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작을 못하는 다시 어쩌나 그댈 사랑 내게 덧고 좀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보는 적 없죠 그립다고 천번째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됐으면 그댄 내 맘일까요 그만번째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일 서운한 일일 때만 손 고를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로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아홉 번 내 맘 다쳐도 한 번은 눈께 좋아 그대의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신의 표정 한 번조차도 신의 표정 한 번조차도 별이 직접 없죠 그대 말이면 모든 다 알 듯 했었죠 저녁 같은 긴 기다름도 그대만 한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처기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행이다 참들 좋아 그럼 여기까지 내가 이걸 다행이다 완전 다행이야 성강정 내가 이걸 못 들었다니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 지금 하트가 완전 멋있었어 하트를 완전 많이 보내주시네 와 진짜 동반이 노래다 진짜 좋다 진짜 오늘 이렇게 하루 여러분들은 완전 힐링이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막 막 센 곡을 안 봐줘 그쵸? 힐링 위주 오늘 다 힐링 위주예요 우리 옛날에 막 So predictable 맞아 근데 옷도 조금 조금 차분하게 입어왔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형 옷도 차분해요 그래요? 신발이 안 차분하긴 한데 포인트 그러면 댓글 읽고 읽어주세요 저는 다음 거 준비하고 있을게요 한번 이렇게 스위치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르는데 앞에 있어 아 이거부터 하나 아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부터 하나 케이 발라드 많이 불러주시길 아 오늘 케이 발라드 많이 기대해주셔도 됩니다 아 아주 많아요 그런 말씀 있으셨어요? 동반이 오늘 스티브 낙지 아니야 아니야 스티너스님은 바지가 청이어야 돼 나는 오늘 바지가 청이어야 돼 나는 오늘 바지가 청이어야 돼 이렇게 왜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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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댓글에 말해주세요 저희 두 명이서 부르려고 했던 곡을 한 분이 이거 불러줘 이거 불러줘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부터 가겠습니다 이 곡은 그냥 제 리스트 중에 하나 리스트 중에 있는 곡 하나인데 이 곡을 막 진짜 열심히 준비해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유튜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엄청 추천분이 많으세요. 고마워요. 어쩔 TV, 어쩔 룩고. 이 노래 완전 제 가입. 고마워요. 오프 마 페이스. 저스틴 비버 선 댄서 장관님의 오프 마 페이스라는 곡입니다. 고마워요. 하트를 오늘 송환이 보내주시네요. 첫눈 액수. 오, 액수 액수 빈. 저희가 한 곡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에 크리스마스 했었어요. 아까 두 사람 했으니까 세 사람 불러더라. 세 사람 알아요? 모르지? 형, 형 모르지? 어, 예, 뭐였지? 둘만의 비밀이 닮아있는 말투가 친구라는 슬픈 말이 날 멈추게 만들어 날 뭐였지? 자, 가사 한 번 띄워줄래? 아, 예, 예 가사를 부르네? 이걸로 띄워드릴게요 둘, 둘, 뭐였지? 아, 빨리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뭐였지? 가사는 기억이 안 나 왔다, 나왔다 오케이 둘만의 비밀이 닮아있는 말투가 친구라는 슬픈 말이 날 멈추게 만들어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백 용기할 수 없던 수많은 날 너의 여린 내 어린 친구 가사가 되게... 가사는 엄청... 가사는 슬퍼요 가사... 가슴 아픈... 되게 귀 기울이기 되는 가사는 아... 방금 저희가 부른 노래 Off My Face 저스틴 비버 님의 곡입니다 아니, 저... 이제... 활동 중에... 팬분들이 만날 기회 있으면은 이 곡... 불러달라... 뭐 약간 요청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응 근데 그걸 다 못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 약간... 몇 곡들은...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안 하는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꼭... 여러 가지 궁금해요 아는 노래가 있고 아예 모르는 노래예요 맞아 그리고 아는데 불러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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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나중에 언젠가는 꼭 커버해야지 이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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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개더가... 추천해주신 곡이 안 나온다고 해도... 속상하지 말아요 그건 딱 두 가지 경호예요 맞아요 어려운 노래든가... 저희가 지금... 좋은 퀄리티로 보여드리고... 더 좋은 퀄리티로 보이고 싶은 노래? 그치 그치? 진짜 모르는... 그치 그치 그래서 진짜... 그런 거 보면... 계속 봐요 보면서... 아 이거... 이것도 들어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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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에 다 있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뭐 할까? 저... 뭐야? 근데 이거는... 짧게... 그래요 불러드리고 보면... 다섯 번 째 째 째 째... 뭔데 뭐 할까? 아니... 저 두 분 먼저 소개해주고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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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고 있었어? 네 그렇죠 Love of my life도 있어 Love of my life 나도 장 좋아해 요 이거 장본이 없네 됐어요? I'm gonna bring it back, bring it back So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할게요 2번 주요 2번 주요? 네 한천에 다시는 어둠이 나를 덮던 밤을 내게 맨던 노래 Cherokee Oh, you're gonna leave Forever in my mind is kind of 나는 nobody wonder I still can feel your heart I seem to be your heart Oh, yeah 2쯤까지입니다 와우 Oyster 선배님의 Cherokee라는 곡입니다 Cherokee 둘이 손에서 한 번만 해주세요 둘이 아까 지금까지 뭐 불렀어요? 저희 아직 많이 안 불렀어요 이제 한 번만 불렀나? 응 둘 사람 불렀다면서, 둘 사람 오, 어떻게 알았어요 숨이 좀 빠르네, 둘 사람 그걸로 다 이기지 이 노래 아니야?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두 사람은 보낼 수 없는데 이거 만드는데 둘 좀 물고 너무 행복 없어 좋았어 이제 뭐 할까? 이제 저희 이쯤 돼서 한 둘이서 하나 할게 소녀 소녀 저는 옛날에 올렸었는데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는데 소녀 내 눈이 돌아가고 내 눈이 돌아가는 내 눈 속에 그땐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내가 우리는 한 빈도 안 돼 여자 고마워 제가 이 팀에서 둘이서 한번 할까요? 좋아요 아, 다음 곡도 완전 그러네요 네 완전 힐링곡인데 우리 마저 밀어서 잘 드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눈에만 맞춰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에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나는 애픔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날의 임팩트 내가 사 있어 주길 내게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소름 같은 하루 그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의 좋은 눈이 덮길 내 몸의 좋은 눈이 덮길 늘 아깨 왜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만 그릴 수 없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맘을 전해줄 텐데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나 주보는 이 가릇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걸어서 내게 닿을게 내 맘에 잊은 누리던 그대 함께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다우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나 내 돌린다 내겐 하루 같았던 너와의 기억 가슴 뒤에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그대의 눈에 이젠 인사를 가줘 그대의 눈에 그대의 숨겨해 그대의 눈에 Seitbury стро치를肯어나는 žád killing 나 지니게 울리는 내 맘을 X2 닉둥이 좋습니다 내가 다 힐링되는 거 같아 그래 한 번 더 하자 바로 뭐 하세요? 이어서 아 오케이 이거 바로 가요? 바로 가자 오케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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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러면 이따가 해달라는 거야? 맞아요, 꼭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셨으면 이 노래방의 조회수는 117만명이에요 역시, 저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불렀어요 방금 곡 어떤 곡이었죠? 어? 그 곡이요? 정준일 선배님의 첫눈이라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자! 나랑 눈만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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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마음 촌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래 다른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 번 날 품에 안고 살아갔다 할게 우릴 자꾸 왜 웃기면 하는 거든 불담처럼 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리내 모든 나무기만이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마음 이 말일 존스럽고 믿어도 아무리에게 나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냐 너만큼이 다 나도 참 우색해 너를 꼭 바로 참아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넌 말할 때 넌 말할 때 하지만 모두 다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내 한마리 존스럽고 믿어도 그래 다른 말이 아니 듣고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 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어떻게 다 널 알까 나는 어설픈 나의 한마리 존스럽고 믿어도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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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지중진담 지중진담 잔람회 선배님 선생님께서 엑스비션 선배님께서 불러주신 Drunken Truth Drunken Truth 예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을 좀 읽다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앞다전에 치중틴담 불러다 그런다고 하시는 분이 여기 아직 계시죠? 개인기 하느로 나가신 거 아니야? 뭐 좀 보여줄게요 편의점, 편의점 우리 귀신이 고생하셨어 여기가 고생하셨어 같은 걸 읽었어 이거 읽었어 이거 읽었어? 아니 오케이 그러면 한 곡 하시죠 어쩔 송이 듀오 좋다 이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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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동을 이어가야죠 이 감동을 이어가야죠 이어가야죠 저희의 감정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따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랑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쳐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라는 건 연기를 줄 만큼 또 살 것 없던 건 사랑받듯이 그저 그 미소 여기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나요 이럴 사랑은 아니라도 이럴 사랑은 아니라도 어딘가 한 번쯤에 돌아와 주겠죠 한없이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를도 참아 못한 가슴속한 나 습속한 마음 그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왕둘까요? 왕둘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지도 그린 그대의 이름과 그린 그대의 이름과 겉에 바를뿐 그린 그대의 이름과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젠 너보다도 내게 일순간 그댄 깊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들 소리 없는 그말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곡을 방금 선곡하자마자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엄청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왜 무슨 얘기였나요? 이제 우리가 비행하니까 노래 뭐할지 선곡을 해보잖아요 그쵸? 라인을 짜보죠 그쵸? 그쵸? 근데 자 다 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이더라고 사랑사랑사랑사랑 저희가 부르는 곡들이 근데 좀 추정을 하긴 했는데 처음 했는데 부르고 싶은 노래 다 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뭐 사랑 사랑해 사랑 사랑일 뿐이야 사랑 사랑했나봐 사랑이 뿐이다 사랑한 만큼 사랑 뭐 사랑 두사랑 어? 어쩔 사랑 어쩔게 넌 이쯤되면 한 번 분위기를 술 취할 곡들이 하나 필요하죠 그런 의미로 바로 하나 하고 댓글을 좀 읽겠습니다 마땅하자 옆에서 들어버렸어 갑니다 이거는 진짜 좀 편하게 여러분들 이거 가세요? 아니요 이거 근데 후렴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같이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 불쌍해서 방에서 불쌍해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끌어가는 파도만의 흔들리운 곳 멀어지는 도시 빌로에 넘어왔 어딘가를 멀히 멀히 에이 에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잡을 수 있는 날이 필요해 떠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두고 가야 할 게 많아 겁이 나는 걸 에이 가끔은 하시만큼 들이 필요해 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저 멀리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해 내 삶은 파도 따라서 둘러가야 내 안 멀은 바운드 들이 보이는 사방의 바다여 갇자가 없는 세상을 맞춰서 벗겨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를 멀히 세 번 안 멀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전부야 멀어가는 파도만의 흔들리는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를 멀히 멀히 We're going on We're going on We're going on 이런 곡입니다 수령한다 했는데 I'm on a boat 밖에 몰라 아까 그 잔아버미 생산이 형도 못 들었나 봐 하하 하하 이런 곡입니다 아 그 조지 님의 Boat 라는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물 조금만 틀고 아 네 그럼 하고 있을까요? 네 네 무슨 곡 할 건데? 듣고 싶으면 갖다 볼게요 저 추천받은 건데 아는 노래였는데 추천받 받자마자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이넌 노래랑 1절밖에 못해요 그러면 1절밖에 해볼게요 재윤이 기다리고 재윤이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재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절대 첫 소절을 놓쳐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재윤이가 같이 듣고 싶어서 재윤이를 기다려 볼까요? 어디 있나요? 유앤 빌리즈 저 유앤 빌리즈 그거 봤어요? 제가 불러주고자 할게 에어비왜 얼마든지 보여 Yeah Yeah You want it to be Romantic of me 필요한 시점이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전날 느낌 기분으로 널 리드할게 리노 잘해요 잘해요 맞아요 완전 잘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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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버린 작은 손 차갑게 떨리는 입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를 수 있지 누군가를 추억하는 내 모습 두려운 거니 이란의 성명도는 맘에서 삼킨 널 외면했었던 뒷모습이 새하얀 눈처럼 조금씩 누가 내려 어두워진 밤하늘을 떠나지 않는 별처럼 사랑이란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 이 사태가 될 수 있다면 아쉬워먹고도 모르는 그대 맘을 영원했던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야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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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래가 어렵네 진짜 나 너무 좋아하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성인이요 사랑함 나도 사랑함 니다 니다 오늘 진짜 하트를 되게 많이 보내줬네 약간 박수 소리 싫으지 말고 하트 보내 많이 좋아주시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된 거 쭉쭉 갈까요? 뭘 갈까요? 저도 바로 한 번만 갈게요 아까 전에 백현 선배님 말씀하셔서 백현 선배님 그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 설마 그게 아니요 말하면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은 조이스 백현 선배님 최고 아주 저희가 정말 백현 선배님 너무 좋아서 백현 선배님의 노래 백현 선배님의 노래 맘참아서 살리기만 하고 한마디만 해봐요 너의 곁에 날아봐 너의 깊을 때 내 맘에 이르나도 그리겨주셨을 때 죽게 된 걸요 오 중에서 내 맘에 이르나도 그리겨주셨을 때 내 맘에 이르나도 그리겨주셨을 때 나에게 미적해 주셨을 때 그의 때 내 맘에 이르나도 그리겨주셨을 때 내 맘에 이르나도 드라이브 저희는 그리겨주셨으면 좋지 저도 몰라 저 성향 좋으셨어 그냥 굿 아, 좋다 고마워 오늘 만나서 이런 거 있겠지? 맘 같았던 이 모습이 보여 내 미래에 내려왔던 너의 짙은 이 기분이 할 수 없는 너의 맘에뿐이 나를 갖는 너의 계절이 별을 더 추워진 거 넌 너의 귀 속에 내 맘에 내려 내 맘에 맞으셨을 때 희망할 거야 너의 맘에 너의 맘에 내 노래 흘러질게 하늘을 보던 곳이 생각해줘 더 이롭게 너를 생각해 너의 맘에 너의 맘에 너의 맘에 너의 맘에 나를 맡겨줘 네, 맞죠 또 바로 한 곡 하시죠 저기 쭉쭉쭉 하시죠 그래요 오늘 또 많은 곡 해야 되니까 백경 선배님 너를 맡겨줘 너를 맡겨줘 너를 맡겨줘 너를 맡겨줘 아 이 노래 안 되죠? 진짜 말해봐 너를 맡겨줘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은 가짓말 오늘만 가짓말 오늘만 가짓말 오늘만 너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짓말 짓말 떠나짓말 오늘만 너 옆에 있어주면 오늘만 너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 나 노력해볼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아무렇지 않니 웃으며 인사할 바깥 이제 아무렇지 않니 이젠 아무렇지 않으니 가끔 내 생각에 나는 아는 거니 오늘은 다진마, 오늘밤까지 마 오늘밤도 옆에 있어주면 난 잊을 수 있어 오늘은 다진마, 제발 떠나지 마 오늘밤도 옆에 있어주면 난 너를 기쁜게 아무렇지 않은 주를 만나면서 아무렇지 않은 중 네가 없는 말을 모르고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오늘 다진마, 오늘밤 너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다진마, 제발 떠나지 마 오늘밤 너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 오늘은 다진마, 오늘밤까지 마 다진마, 오늘밤까지 마 다진마, 오늘밤까지 마 고마워요 약간 이런 맛이 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로 갈게요 이거를 약간 이어서 이 노래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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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떤 곡이었는지 얘기해주세요 임재준 선배님의 오늘은 가지마 Don't go 이만한 노래죠? Don't go today by 임재준 선배님 오늘도 안 가고 내일도 안 갈게 가지마 갑자기 와이파이가 왜 안 나 이 이거 완곡될래? 저 뒤에 볼래요 뒤에 하실래요? 뒤에 내가 할까? 네? 오케이 저 이거 TMI 있어요 네 이 곡이 돼서? 이 노래 아직 안 갈게 끝나고 할게요 오케이 와이파이 되겠죠? 일단 가 볼게요 결제할까요? 네 네 僕 이만큼 내가 이 노래 꿈 내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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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은 넌 달라지고 있어서 내 세상이 널 기조하고 나를 눈에 쓰시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내 가슴이 눈부신 햇살이 비춰 있어줘서 그댈 울어서 가끔 내 앞길 가만히 그댈 주어서 나를 잊지 않아 정말 틈 없이 행복해 너를 알아서 시간이 흐르고 멈춰 눈뜩이 너를 들려둬 그것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를 모두 했으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네 생각만 해도 당신이 잘 알아 난 좋은 너를 티백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가서 첫 무대에 했던 노래였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서 완전 의미있다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혹시 졸업식 이런데서? 그냥 강당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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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같은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내가 1학년 옆에 3학년 형님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전교생들 앞에서? 아니 3학년 아 3학년 3학년 1학년 때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 근데 체감상은 이랬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진짜 뒤에 하라고요 저 뒤에 뒤에 볼래요 뒤에 아니 할까요? 그냥 뭐 그쵸 형 아버님 이 젤 하세요 이스라엘 왠지 꽃처럼 아득한걸 몇 번만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에도 더 넌 있어 조선 그의 고리사 깨끗한 나의 힘이 조용한 길에 안겨주어서 넌 다 잊잖아 저를 안기고 싶고 나 널 따라서 시간을 그대고 멈춰 불특히 너를 들여도 너를 보니 너를 모든 게 다 이긴 내 사랑이 있다 너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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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om 특별히 내밀다 만에로 다시 비춰 나가는 종로 이 노래는? 아, 이 노래는? 내 모든 순간 너였으면 맞혔어 예스! 너의 모든 순간! 엄청나요. 바이 성시경 선배님입니다. 다음 곡 말까? 어? 마지막 곡 저희 둘 중마다 듣고 가면. 그러면 한국식하고? 한국식하고 같이 한국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형 먼저 할게. 가리. 이걸 이기는 사람. 진상에 먼저 할게. 가위바위보, 가위보. 먼저 할게. 오케이. 고민 되네. 형. 이거랑. 응. 이거랑. 응. 이거 중에 불러줘요. 오케이. 뭐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추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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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 오케이. 근데 나 그거 있었어. 네. 그런 좋은 얘기가 있었어. 뭐야 뭐야?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추는 중입니다. 금지된 사랑을 불러달라고. 그럼 금지됐어요. 여기서 한 5개 올려야 되잖아. 네. 사랑의 새. 맞아요. 나를 살아도. 너 행복하도록 만들 거야. 이게 너의 turn. 맞아요. 이게 내 turn. 네. 너의 turn. 저 그거 할래요. 네. 그럼. 기다려주세요. 네. 이 노래 유명하죠. 완전 형이다. 지금 갑자기 이 친구가 제가 Hot Hot 될게요. 됐다. 됐다. 이거 계속 이러는데. 그래. 이거 왜 나오지? 기다려. 기다려. 보유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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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이 진짜 많이 먹는데. 오케이. 쟤 방금 노래 제목은 뭐야? 아! 폴킴 선배님의 있잖아 라는 노래입니다. 좋아요. 형이 준비됐어요. 쓰이다. 오! 랄킴을? 네. 제목은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네가 나를 없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너를 편하게 돌아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으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당신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널 그대여야만 하죠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대여야만 하죠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대여야만 하죠 이젠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를 다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고는 길이져도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댓글을 좀 읽다가 마지막으로 해보십시오 예스 Love you both Thank you, Love you So many hearts 근데 진짜 오늘이 역대급으로 만나서 하트를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저희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박수 짝짝짝 완전 동거님 곡 맞아요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곡을 부르고 좀 더 이따가 그럴까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도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 특별히 한다고 아 네 네 그럼 내가 잠깐만 나에게 10초의 시간을 줘 오케이 제가 읽고 읽고 있을게요 그러면 읽고 있어 내가 저희 가서 조용히 오케이 힐링 돼 고마워 아니야 진짜 저희도 저도 이 정도로 이렇게 힐링되는 방송인지 몰랐는데 저도 하면서 약간 힐링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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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지만 오늘만 가지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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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네 오케이 어! 귀여워? 내가 어제 부르신다고 아니 내가 어제 이 댓글에 있는데 다시 만난 생각만 부르신다고 네 이거를 혼자 부를 수 없다 맞아 사랑해 사랑해 넌 이 느낌 이대로 너희 진짜 좋아하는 노래 좋아요 어떤 게 뭐 할까? 이걸로 갈게 응 홀라플 것 같아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곡입니다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같이 노래를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 분명 분명은 해놨는데 그냥 끊어버렸어 네 왜 되지 않아요? 진짜? 자 조금만 기다려 우리 항상 시작이 이것거리네 왜일까 지금 브라질에서 오전 8시 17분이에요 진짜? 재윤 씨 마이너스 1 아니 재윤 씨 플러스 1 왜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다시 다시 와이파이로 다시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하면서 자 이거 읽고 있을게요 거기서 가라는 징조인가? 네 아직 가기 싫단 말이야 이 곡은 하고 갈 거예요 잠시만요 파스 파스 다시 들었어요 진짜 다시 그걸로 이렇게 끄는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고마 있어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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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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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케이 귀여워 내게 언젠가 나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을 이렇게 두고자 나의 샘을 너의 바람에 속아 짙게도 향한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랑이 될 거야 원하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선이 봄처럼 빠진 듯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밖에 외치지 않는 그 넌 볼 거예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한탄을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I'll be better, I'll be better in you I'll be better, I'll be better in you I'll be better in you I'll be better in you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품에 가만히 안겨있죠 한순간밖에 외치지 않는 그런 네 꿈을 봐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한탄을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uh,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than you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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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정혁 소련님의 Nothing Better is not 티 안 났지 아까? 네 아무도 모르실걸? 내가 어디 파트가 일깔려서 갔다 왔는지 살짝! 이 노래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이라서 살짝! 그거 말고 전혀 완전 자연스러웠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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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진짜 오늘 저희가 벌써 오늘 얼마나 했어? 모르겠어요 1시간 좀 넘게 한 번 1시간 반 했어 시간 진짜 많이 왔어? 오늘이 시간이 좀 빨리 왔어 진짜 빠르긴 하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트 저희의 노래 하트로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진짜 사랑 앞에 맞아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좋겠다 약간 막 콘서트 중간중간 이렇게 한 곳씩 가졌어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면 저희 캡처 타임 할까요? 좋아 빼빼로 들고 가자 땡! 막대 가져가자 들고 가자 막대 가져가자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두 번째 먹을 수 밖에 없겠지 그래 두 번째는 하트 많이 해줬으니까 저희 둘이서 하트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뭐 하지? 둘 다 두 번째 가르기 왜 이렇게 웃기냐? 두 번째가 해야지? 네 어? 어? 우리 보는 게 약간 너 웃기겠지? 나 왜? 좋아요 볼을 맞대자고요? 아니요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해야 돼 이게 광대인데요 여기 처음이야 동건이 형이랑 이름처럼? 처음이에요 저는 네? 너는 많잖아 재룸이 형이랑 아기처럼 저랑 하고 볼을 맞대기예요? 너랑 그러니까 나만은 너랑 볼래요 저랑은 한 장 없다고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여러분의 일요일 마무리가 좀 따뜻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진짜 오래 했어 우리 생각한 것보다 오래 했어 맞아 그래도 한 시간 조금 넘기면 힘들겠다 맞아 맞아 힘들지 않도록 솔직히 말하면 다섯 시간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알지? 이런 말 하면 하고 다 합시다 하는 순간 힘들어진다 맞아 그리고 오늘 이제 안 부른 곡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몇 개 네 그런 곡들은 다음 앞으로 송이디오 이렇게 계속 있을 거니까 속상하지 말고 나 걱정돼 오늘 너무 많이 뽑았었어 필사하게 필사하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 나중에 되면 우리 이제 부를 거 없다니까 그래서 저번에 했던 아 예 나중에 하자 오케이 오늘도 좀 어려웠잖아요 거르는 거 어쨌든 안녕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함께 해줘서 맞아 일요일 마무리 잘해요 맞아요 안녕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그치 사랑해 나도 사랑해